활기찬 하루가 되겠구나. 아이고, 사과머리 됐다. 여기 가서 오빠랑 놀아. 아빠, 냠냠냠 주세요, 아빠. 두 개나 들었어? 하연아. 아유, 정답네. 여기서 소통이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요. 화연아, 이거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이거 엄마 갖다 주세요. 엄마 갖다 주세요. 엄마, 엄마 갖다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연이 저기 냠냠냠. 아이고, 아이고. 모래도 예쁘지. 하연이, 하연이 기저귀 어디 있어? 기저귀? 어, 고난이도야. 자, 기저귀 미션. 어, 어디 있지? 기저귀 가져오세요, 기저귀. 아이고, 아이고. 어디 있지? 손 잡을까? 혼자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어디 있지? 걷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요? 어디 있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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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어디. 아연이 찾고 있어요. 하연아, 기저귀. 기저귀 가져오세요. 기저귀 어디 있어? 찾았지? 하연이, 기저귀 가져오세요. 아우, 착해. 잘합니다. 우리 옆으로 오는 거야, 자꾸 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이렇게 넘어지면서 방향을 전환할 것 같아. 오, 착해. 오, 착해. 오, 착해. 오, 착해. 오, 착해. 아우. 어? 이거 이렇게 할까? 아우. 하연이, 기저귀 좀 가자고. 하이. 아이, 예뻐라. 하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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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상쾌해졌어요. 오빠랑 오빠랑 놀 거예요? 응. 하연이, 이놈아. 아우,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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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간식 하나씩 줄게. 기다려. 치즈? 네? 노? 떡볶? 네. 네. 나도 떡볶. 오늘 아빠가 놀 거예요? 그럼요. 네. 물 좀 주세요. 물 줄까? 타연이 이거? 응. 예스. 아우, 확실해요. 아우, 교환. 이거 줘요? 박하연아고. 하하하하. 박하연아고, 앉으세요. 쏟아지지 않게. 너. 네. 아든에. 아든에에 아니, 아든에 나ötная고. 근데 그거 누 сейчас! marsim eineee! 아, 스릤누어? 호아, Your madam. 잘했어요, It's not that they were so much. 이걸로 닦으면서 먹어. 아빠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 봐. 아빠는 네가 하는 말을 다 알아. 똑똑이. 식사 준비할게. 아빠가 파인애플 볶음밥 한 번 해줄게. 파인애플 볶음밥? 집이 남아있어야 이게 맛있어. 맛있겠다. 저게 간단하면서도 애들이 정말 좋아해서 기분이 좋거든요. 맛있어? 하연아 밥 먹자. 예쁘다. 예술이다. 우와. 여기서 먹는 거야? 아니. 여기서 먹는 거야. 바닷가에서 먹는 거야? 바닷가에서 먹는 거야. 이제는 하연이가 커가지고 하중이랑 같은 밥을 먹어요. 응. 맞아. 무슨 이런 맛이 나. 하연이 잘 먹을 수 있을까? 맞아. 먼저 어린이 밥인데요. 흐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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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응.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야, 하연이 잘 먹는 거야. 하연이 잘 먹는데? 하연이 엄청 잘 먹는다. 하연이 맛있어? 하연이는 혼자 밥을 못 먹잖아. 응. 아빠도 저기 앉아서. 아빠 물 줄게. 하연이. 아빠 이거 물 줄까? 주세요. 이쁜지. 아이고. 까꿍. 윙크. 사랑해요. 적어보려고. 이쁜지. 아. 아. 미친 채. 조용히 이제 물. 아이고. 어휴. 오. 이해해. 아. 아. 맛있네. 혼자 밥 먹어야 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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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아빠 뿌듯. 세 살인데 왜 혼자 먹지? 그러니까 세 살인데 혼자 먹자는. 와. 아이고 장하다. 잘했죠요. 아이 맛있어? 근데 이렇게 밥을 먹어 벌써. 맛있어? 아이고 잘 먹어. 진짜 잘 먹는다. 꼭 봐봐. 이가 몇 개 있는지 보자. 보자. 아래 봐봐. 혀만 보여주네. 안 보여줘. 안 보여줄 거야. 아이 귀여워. 이빨 안 보여주네. 응. 비밀이 맞네. 혜연아. 웃어봐. 아직 보고밖에 안 났어. 저 혼자 먹는 거 봐. 맞아. 많이 컸다. 얘 혼자 먹는다. 안 보여주는 거야. 보기 안 돼. 안 돼. 안 돼. 감사합니다.